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바람은 초속 6미터 안팎으로 약하게 불겠습니다. 먼저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 정보입니다. 백령행 여객선은 총 2척인데요. 코리아킹호 08시 30분, 공진회밀호는 13시에 출항하겠습니다. 코리아킹호 출항시 기온은 26도에 구름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참고로 07시 50분에 정기출항하던 하모니플라워호는 선박점검차 22일은 휴왕하겠습니다. 백령도로 향하는 동안 배멀미지수는 보통 예상되는데요. 문항 중 바람은 초속 3미터 내외, 파고는 0.7미터 정도로 선체가 크게 흔들리진 않겠지만 문항시간이 3시간 40분 정도로 깁니다. 오랜 시간 탑승하시는 만큼 얼미약 챙기셔서 쾌적한 이용 되시기 바랍니다. 코리아킹호 도착 시각인 낮 12시 10분에는 기온 27도에 구름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연평도로 떠나는 여객선 정보 알려드릴 텐데요. 연평행 플라잉카페리호는 낮 12시에 출항하겠습니다. 출항시 기온은 28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연평항로의 배멀미지수는 종일 조음단계 나타납니다. 플라잉카페리호 운항시간인 오전에는 바람이 초속 4미터, 파고는 0.6미터 정도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연평도 도착 시각은 오후 2시경이 되겠고요. 이때 연평도의 기온은 출발 시점보다 조금 선선해진 25도 나타납니다. 내일도 안전하고 즐거운 여객선 이용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연안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